오늘의 책을 꺾어볼거에요 곤충도 있어요 아 진짜? 네 몬스터에게 마녀유리에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? 네 어 곤충이 들어있어 우와 엄청 조그만 곤충이다 그 다음에 또 뭐야 걔는? 호박인가? 아니요 몬스터 이거 액체의 계물 A에요 아 진짜? 그 다음에 조그만 건 뭐에요? 액체의 계물 B에요 와 진짜? 우와 어? 이게 뭐야? 눈 속 째라? 이게 뭐일걸? 잘했다 우와 이거랑 쏙 쏙 쏙 다 넣어볼까 그냥? 다 넣고 뚜껑을 닫고 뚜껑 닫아봐 닫고 잘했어 둘 흔들어 쉐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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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드는거에요 쉐이키 쉐이키 더 싸게 흔들어 볼까? 어우 잘한다 흔들어 흔들어 잘라요 으잇! 어디갔어? 예 뭐야, 뱃속에 들어갔어? 흐흐흐흐흚 또? 또 날라갔어 이건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날라가버렸어 꺼내주세요 어디갔어요 어디갔어요 여기 뭐있어 이 통에다가 이 액체를 집어넣는거야 유심유심 넣어볼까?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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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야 들어가라 이렇게 이게 물렸다 집어넣어요 붕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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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도 넣고 벌레도 넣고 애벌레 집어넣고 갬도 넣고 귀뚜라미도 넣고 저어볼까? 수저로? 저어볼까? 저었어? 액체기 개물만 도전 끈적끈적해요 자 한번 볼까요? 우와 이게 뭐야 전갈이 나왔어 우와 이게 뭐야 다시 다시 짜잔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맛있는 마녀 요리가 됐어 몬스터가 먹는거야 몬스터에 한번 넣어줄까 몬스터에 넣어주자 몬스터 뭐 많이 먹어 몬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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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스터를 여기다 놓고 몬스터 눌러볼까? 토하고 있어 토하고 있잖아 뭐야? 똥도 쌌어? 똥 쌌어? 어떻게 된거야? 몬스터가 토하고 콕콕 쐈어? 뭘 먹은거냐 볼까? 이 뭐야 이게 정갈하고 메뚜기하고 개미하고 애벌레도 먹고 어우 나 초록색이야 진짜 우롱이야 이게 뭐야 이게 으흑 많이 먹어 많이 많이 토마리 토마이 토마이 많이 토마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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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스터가 다 먹었어 그대 먹으러 그대 먹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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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스터가 앓게 다 먹었어? 응 이게 뭡니까 이게 토하고 있잖아 토하고 있잖아 계미도 맛있대 계미가 맛있대? 누가 맛있대? 몬스터가 몬스터가 계미가 맛있대? 너무 많다 아빠도 잡으세요 으흑 으아 느낌이 이상해 이게 뭐야 으흑 으흑 이 뭐야 이게 느낌이 이상해 개미도 있고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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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흐흑 다 먹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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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 뭐야 곰칠지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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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으러 가요 빵 으흑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좋아요 러싱라더 힐 키비 으흑 놀랄 으흑 으흑